짜자잣 그전 주스탯 6만 1000 그죠 이제 도미를 바꿉니다 바뀌죠 그럼 몇이냐 빼고 6만 2233 1200이 올랐어 그죠 지금 귀걸이 귀걸이를 바꾼다 어 500올랐어 오케이 현재 6만 2726 반지가 3천정도 대강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지 3천4천정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시더링을 낄거란 말이지 굳이 6만 7만이 이렇게 가는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하네요 스펠거분 친하중 오케이